밤길 운전? 암흑, 그렇습니다. 암흑. 암흑. 암흑에서의 위 탈출. 자, 고속도로예요. 고속도로. 고속도로에서. 가로등이 없어요. 누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? 풍토질이라고. 어디요, 어디요? 안 보여, 안 보여. 가로등이 없어요. 아니요. 아이고, 아이고. 야, 이거 진짜 위험하다. 고속도로에 저렇게. 사고 나 있었어요. 사고 나서 차 한 대는 1차로를 가로막고 있고요. 그 차 피하면서 살짝 부딪쳤는데 가보니까 2차로가 또 막고 있어요. 아이고. 산 넘어 산이네 이거는. 산 넘어 산. 이거는 어떻게 피해. 이게 한 누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계셨어? 손을 어디서 흔들고 있어요? 여기 이거 이거. 여기 이거 이거. 여기 이거 이거. 여기 여기 삼. 저거. 저게 뭘까요? 이 후레쉬. 이거 이걸 흔들어. 아. 이걸로. 그런데 저것도 못 볼 수도 있지.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도 않겠네. 안 보여요.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죠. 안 보여 안 보여. 저렇게 빨리 달리는 정도면. 그래서 실제로 이분도요. 어? 뭐가 반딧불이 보이네? 겨울에 왜 반딧불이 있을까? 그러셨대요.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? 고속도로에서. 앞에 차가 하나도 없었죠? 네. 맞은편에서 차가 안 왔죠? 이때 만약에 앞에 차가 하나도 없었는데. 정답. 차가 없을 때는 멀리 보기 위해서 그 라이트를 그 쌍라이트 키는 걸로. 상향등 상향등. 어깨 상향등 상향등. 상향등 상향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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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가끔 상향등 키면 맞은편에서. 맞아. 그러니까 맞은편에 차 오면 끄고. 끄고. 차가 없을 때? 계속 가지는» 약 13 00км. 한글자막 by 한효정